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지표와 이벤트를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 안녕하세요 이시라입니다. 이번 주도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와 또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저녁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더 위로 날아가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가격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도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움직였던 이 두 가지 변수, 글로벌 시장의 9월 말에 변동성을 낳았던 이 두 가지 변수가 완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주 어쨌든 완화는 되었다는 거죠. 이 바닥이다? 알 수 없죠. 추가적으로 변동성 여전히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변수가 어쨌든 옆으로 누웠다. 그러면 우리 지수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고 옆으로 누울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의 반등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우려했던 새로운 악재가 더 추가적인 악재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었는데 이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으로 눕거나 부위자로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진다면 그러면 국내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도 조금은 더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다만 그 상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화적 시그널이 보인다는 얘기 그래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또 중요 이벤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11일 아마존 2차 프라임데이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2일 동안 12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도 VR 콘퍼런스가 개최되고요. 12일에는 FOMC 9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9월 PPI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13일에는 9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4일에는 9월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일본, 중국 주요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에는 일본, 대만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11일부터는 일본 개인 여행자의 입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유로존과 영국, 영국의 8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 9월 차량 판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 독일 9월 CPI, 중국 9월 광이통화, 일본 9월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일입니다. 중국 9월 CPI,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본의 9월 광이통화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국입니다. 10일 한글날 대체휴일로 증시 휴장하고요. 오뚜기 라면의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일에는 2일 동안 핀텔의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12일에는 금유통화위원회, 또 삼성개발자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베 공모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13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K카, 메이슨 캐피탈의 보호 예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9월 수출이 물가지수와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OSP가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창케미칼과 웨이버스의 보호 예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 브리핑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을 거시적으로 위험에 빠트렸던 그런 지표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든지 각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9월 CPI가 정말로 의미 있는 어떤 반전 시그널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고용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좋기는 한데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엇갈리는 그런 지표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과연 9월 CPI에서 확실하게 꺾여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도 마 이런 시그널을 던져주면 어쨌든 시장의 반등에는 제약 요인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9월 CPI의 흐름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통기가 과연 50BP를 선택하느냐 75BP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뭐 금리와 민감한 금융업종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될 텐데 뭐 메타 VR, 아마존 2차 프라임데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IT 세트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도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들이 뭔가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또 VR과 관련된 종목분들이 단기 테마라도 형성할 수 있을지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2차 프라임데이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소비 시즌이 남아있지만 프라임데이에서도 과거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소비 심리가 싸게 팔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도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분들 혹은 전체적인 소비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해당 종목분들의 민감도 이런 뉴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종목에 이런 뉴스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총회가 열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4월, 7월, 7월, 10월에 IMF가 계속 전세계의 성장률을 수정 발표합니다. 연차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세계 경제에 대해서 IMF와 WB는 매년 틀리지만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렌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또 시장의 수급이 잘 풀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여기서 그럼 주목해야 될 산업이나 투자 등용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뭐 답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눌려있던 그런 심리가 폭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추세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위자형의 반등을 계속 보이기에는 좀 험난한 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사 삼성전자가 동일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탄력으로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둘이 어쨌든 돌면 시장에 대해서 아 그래도 하단이 조금 확보되어 있구나. 지수 기준으로 좀 하단이 확보되어 있구나. 또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견주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아 최소한 저점은 확인했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눕는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가능성은 두 가지죠. 반도체만 쭉 치고 나가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다 소외시키는 지수의 레벨업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이 버텨주면서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이 빠르게 도는 그런 장세가 올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열려면 반도체가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21년에는 삼성전자만 무너지는 한 해였다면 2022년에는 반도체 전반이 장비, 재료, 소재 가릴 것 없이 통합적으로 무너지는 한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의 지수가 버티든 아니면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돌든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이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움직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저점 확인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좀 더 주목해서 필라델피아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옵션 만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옵션 만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계적 수급 그동안 시장의 이 수급이 얇아서 기계적인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면 좀 올랐다가 기계적인 수급이 매도가 나오면 빠지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질타하는 매매 주체가 하나 있죠. 연기금 장기 투자 됐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라고 계속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연기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한다면 굉장히 반가운데 이미 뉴스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죠. 증안 펀드가 언제 가동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두 번 가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평균 거래대금보다도 굉장히 작은 규모여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증안 펀드가 들어와봤자 이게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증안 펀드가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하단을 받쳐준다라는 시각이 들면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가 힘든데 위험을 지고 공매도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할 수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얘기는 차치하고 우리는 법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금리 부담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판가름이 되면 과연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도 한번 연결해보죠. 외국인을 포함한 그동안 가장 공매도 하기 쉬웠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증안 펀드가 움직이고 증안 펀드가 지수의 하단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반도체에서 왜 도망가는지 여부도 왜 환매수 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받쳐주고 증안 펀드가 들어온다라는 시그널이 되면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이어질 수 있지만 지수 전체에 대한 공매도의 압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언제 시행될지 여부와 더불어서 얼마만큼의 강도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들어온다면 코스피 한 100내 그래도 좀 거래대금도 있고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인덱스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가총의 대형주들 중에 너무 낙폭이 커진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되돌림도 나타날 수 있는 요소여서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를 피우 만큼 곧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정책 당국자가 증시가 한번 더 빠질 것 같아서 혹은 여기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이거 계속 주저주저하면 나중에 나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을 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그리고 힘있게 집행하는 것이 시장의 뭔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수의 저점과 더불어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경제의 주요 일정과 이벤트를 살펴보며 또 증안펀더의 시기와 역할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